안녕하세요. ssrs 바이오 증권반행 실적보고서가 공시가 됐죠 생각보다 하약이 좀 높게 나왔고요 뭐 그런데 청약 경쟁률이 350 정도 나오고 균등이 두 주제였기 때문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도 크지 않고 사실상 수수료 2천원 있고 지금 코넥스 가격이 7천원보다 20% 조금 위에 있긴 하지만 배정도 적고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약의 실익은 사실 없죠 공시된 내역을 보면 기간투자자 일반투자자 다 배정이 됐고요 우리사주 배정은 없었고 균등은 한주에서 두주 정도씩 배정이 됐고 기간 이거 미하약이죠 미하약이 71.76%입니다 하약이 28% 넘어서는 생각보다 좀 하약이 많이 나왔어요 수의 측때 하약이 16.6%였는데 28%까지 한 12% 정도 올라갔고요 기간 의무보유 하약 수량이 16만 3천주가 잡혀가지고 최초 유통 물량 470만주에서 13.16만주가 빠진거죠 비례도 아직 많죠 59% 60% 조금 넘었었는데 50% 상자 유통가능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공공가 기준으로 530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중에 60%라 그래도 320억이고 코넥스 이전 상자 공목들은 유통가능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빨주비가 1 항상 미만이었죠 언더였죠 0.5에서 0.5 언더가 대부분이었고 사실상 저는 뭐 수수료 없는 계좌만 청약을 했고요 비례를 할 생각도 전혀 안했죠 신성의 비례 청약을 하는 바람에 신성 배정이 별로 안좋았죠 균등도 당첨이 잘 안되고 가끔 이전 상장을 하면서 코넥스 가격을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가끔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낮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스펙도 나아가는 판인데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